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지금 일정하지 않는 임팩이 나와가지고 우측 좌측으로 가고 약간 볼이 뜨고 낫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볼을 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볼을 뜨지 않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드라이버는 어퍼블러기 때문에 상향 타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낮게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백싱 한번 올려볼게요. 네. 올려보세요. 테이크 백 굉장히 좋고요. 올려보세요. 네.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고 살짝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왼쪽 손등이 하늘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살짝 앞을 보는 경향을 해주시고 볼을 봐주시고 다운스윙 어떻게 내려가시죠? 천천히. 그렇죠. 거기서 임팩트. 네. 했을 때 살짝 클럽 헤드가 다치지 않게 목표 방향보다 살짝 우측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클럽 헤드 먼저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손목이 좀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지 말고요. 좀 완만하게 올라가요. 볼이 떠요. 다운스윙. 그렇죠. 다운스윙. 빵. 맞고. 이렇게요. 다시. 그게 어떻겠냐면요. 다운스윙 쭉 해보세요.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왼쪽 팔이 자연스럽게 맞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요.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다시. 빵. 그렇죠. 피니시. 피니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체를 너무 빠르게 거리만 내려고 확 돌려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체중이 자. 체중이 왼쪽 발바닥 안쪽으로 딱 지탱을 해주고 돌려보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체중이 왼쪽 발바닥이 꽉 지면 지탱을 해줘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나무 좋아하시죠? 네. 백스윙 올렸다가 밟으세요. 좋아요. 한번 쳐볼게요. 1위에 닦아주세요.